다크매디션 챌린지 이것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제한시간은 없는거지? 그럼 그냥 갈게요 다크매디션 아 길이 막혀있네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아래에 뭐 있는거 아니지? 저 아래 있으면 뭔가 큰일인데 저 아래에 뭐 있을게 여쭤 마저 저 아래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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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죠. 이러니까 빨리 된다. 오케이. 이거면 됐어. 에이씨. 몰라. 몰라. 그냥 맞아. 어차피 피 있어. 여긴 기다려도 돼요? 이러면 되거든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하하. 이러면 돼. 깼다 깼다 이번에 끝 아까 그 가운데에 그 핑크 링 있죠 그 핑크 링 두 개가 은근히 높아 가지고 사실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했거든요 거기가 한 번에 되니까 되네 음 근데 감옥을 다 챙기면 150초 업적이 안되고 에이... 어쨌든 150초... 이거 한 몇 번 했나? 되네요 그러니까 스펀지점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거기가 어디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이거지 벽에 붙어야 된다고 아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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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.. 넥스트 타임 우리가 만났때는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고? 뭐 어쨌든... 네... 네... 뭐 이렇게 되네요... 그러면...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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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